이마트가 판매한 상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나와 회사가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객 신뢰도가 높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었다는 게 큰 문제로 꼽혔는데요. 환불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은근슬쩍 또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이마트가 환불 조치를 취한 베트남 쌀국수 상품입니다. 올해 8월부터 넉 달간 전국에서 팔린 상품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일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품은 고객 신뢰도가 높은 이마트 가정 간편식 브랜드인 피코크 이름으로 팔린 상품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불 조치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이마트 전문점인 노브랜드의 건전지 리콜 때는 온라인상의 팝업 방식으로 적극 올려놓고선 이번엔 모바일에만 그것도 먼저 찾아내기 힘든 고객센터 게시판에만 환불 안내 글을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이마트가 최근 최대 주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자사 유튜브 출연 등 회사 이미지 홍보에는 열을 올리면서 소비자 보호 조치에는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